그러니까 6번은 천사시대에 보면 석기 같은 거 있죠. 석기가 뭔지 알죠? 돌로 만든 도구들 있지? 이러한 석기 같은 것이 인간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얘기야.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 석기를. 그럼 어떻게 하고 석기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민족지학적 유사성을 이용해서 그런 건데 그 민족지학적 유사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A라는 민족이 있고 B라는 민족이 있어. 그런데 A도 석기를 쓰고 있어. B도 석기를 쓰고 있어. 그럼 이 두 민족이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에 이 사회는 전체적으로 뭘 썼겠구나, 석기를 썼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민족지학적 유사성인데 그 민족지학적 유사성을 이용해서 석기가 인간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야. 출발. 눈 간지럽고 긁은 건데 울지 말라니 민망하구나. 자, 인 아찬로지, 고고학에서 Anthroscopic Analogies, 그러니까 민족지학적 유사성은 Played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지하니까 뭐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민족지학적 유사성이 뭐로서,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뭐에 대한 증거인지 봐볼까? Human Origin 하니까 인간으로부터 기원이 됐는데 뭐가? 선사시대 인공물들이 인간으로부터 기원을 했다라는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고 얘들아, 민족지학적 유사성을 통해서 선사시대 인공물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래놓고 선사시대 인공물의 예로 Stone Tools가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Stone Tools가? 이게 석기야. 자,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의 석기들은 Were typically so to, 일반적으로 뭐라고 여겨졌느냐? To be fossils, 화석이라고 여겨졌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화석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어떠한 화석이잖아, Result Form 하니까 뭐로부터 생긴? 뭐로부터 생긴? Natural Process of Rock Formation. 아주 자연적인 과정인데 Rock Formation 하니까 Rock 하면 암석, Formation 하면 형성이니까 암석 형성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화석이라고 여겨졌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지구에서. 또는 To have, 여기서 To have는 당연히 이 투부 정사와 병렬구조 가는 거겠지? 이따 표시는 하겠지만 얘가 목적구어 1이 되고 이게 목적구어 2이 가려.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여겨졌느냐? Have fallen. 떨어졌다라고 여겨졌대. 어디에서? 하늘에서. 모처럼? 운석처럼. 그러니까 운석처럼 하늘에서 떨어져서 떨어진 게 석기이거나 아니면 바위,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긴 화석이 석기이거나 어쨌든 자연적으로 생겼을 거라고 여겨졌었다는 거예요. 맞으니 애들? 어젯밤에 너희들의 얼굴을 한 번 봤어. 멍한 모습이 보기 좋구나. 괜히 봤다라는 생각이 진다. 하지만 as, 뭐뭐 하면서 학자들이 question,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느냐? 이 화석들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어지는 견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뭐하기 시작했느냐? Compare A with B 하기 시작했습니다. Compare A with B 하면 뭐지? A를 B와 비교하다. 자, 이러한 석기들을 뭐와 비교했냐면 이것들과 비교했대요. 석기들이 화석으로부터 나왔을 거다. 아니면 운석처럼 하늘에서 떨어졌을 거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과연 그럴까?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석기들을 뭐와 비교했느냐? They found it. 그들이 발견했는데 어디에서 발견한? In years among the native of America. 자, 아메리카 대류 원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발견되어진 그것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They concluded 그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유럽은 had once been populated by people's. People's 이런 식으로 S 붙어 있으면 얘의 의미는 뭐가 되지? 민족이라는 의미야. 그리고 유럽이 어떠한 민족들에 의해서 거주되어왔느냐? Who had a little or no knowledge of metagogy? Metagogy 하면 이게 어려운 단어니까 한번 써볼게. 야금술. 우리나라 말로 써도... 밑에 나와 있구나. 우리나라 말로 써도 뭔 소리인가 싶지. 야금술이란 뭐냐? 야금술이 뭐냐면 금속 가공 기술이 야금술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민족들은 이 금속 가공 기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민족들이었대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모는 사용하지 못했겠어. 철기는 사용하지 못했겠지. 그리고 made there to, 그들의 도구를 만드는데 뭐로부터 만들었느냐? 돌로부터 만들었대. 저스트의 장이니까 뭐뭐처럼? 모처럼 인디안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인디안들이 왜 나와? 이게 바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지. 그럼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뭐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도구를 돌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걸 받아주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보면 made라는 것은 일반 동사.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대동사가 돼야 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하다? 디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월을 지우고 디드로 가면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도 도를 이용해서 도구를 만드는구나. 유럽도 그렇구나. 그러면 유럽이라는 대륙에 있는 민족들과 아메리카라는 대륙에 있는 민족들,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민족들이 둘 다 석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석기는 결국에는 누구에서부터 기원됐다는 얘기야?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과 유럽 사람들, 즉 사람들로부터 기원했다라는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시학적 유사성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1686년에 브리티쉬 안티큐리엔 로버트 플로틴의 안티큐리엔 타면의 골동품 전문가야. 우리 엔티크라는 단어 아마 알 거야. 영국 골동품 전문가인 로버트 플로트가 노트 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언급했다, 말했다는 얘기인데 뭘 말했느냐? 세월이 이론인데 석기에 관련된 이론. 그런데 어떠한 석기냐면 매니팩셔드 하니까 모모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브리톤스 하니까 영국인들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석기에 관한 이론들이 could be constructed, 형성될 수 있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었냐? comparison, 비교에 의해서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될 수 있었대. 어떠한 비교? 석기인데 역시나 누구에 의해서 북아메리카 지역, 인디안들에 의해서 제작된 석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어 질 수 있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이거지. 영국 사람들, 그 다음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둘 다 석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기가 모든 기술의 근간일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결국 레드2, 모모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모로 이어졌냐? 석기 시대라는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In Distinction to 하니까 모모와는 구별되는 브론즈 에이지와 아이언 에이지와는 구별되는 브론즈 에이지 하면 청동기, 그 다음에 아이언 에이지 하면 철기.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와는 구별되는 석기식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우리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1번 문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외적인 부분 일단 Tools. 아 뭐야 이거. Tools가 이 월이 지금 수요일치되어 있는 건데 For example이 중간에 박혀 있어서 잘 안 보일까봐. 그 다음 비동산 PP 수동체 나와 있는데 그 수동체 나왔을 때 목적고 투부정사 형태로 붙는다는 것을 가져가지. 여기도 투부정사 나왔었지. 그 다음에 보시라는 연결어. 그 다음에 요거 어휘 중요하다. 비교하다. 왜 비교하다라는 어휘가 중요하냐면 요거 다 읽으면 칠까? 민족기학적 유사성을 통해 갖고 천사시대의 인공물이 인간에게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 그 유사성을 알려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지. 그래서 비교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이 비교하다의 명사 형태가 한 번 더 나오지. 캠프레이신이라고 그것도 역시나 중요하니까 이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여기 Find 목적 없는 불안전한 절. 그 That은 목적 격 관계 대명사라는 의미에요. 그 다음에 이 That은 접속사로 쓰이는 That입니다. 그 다음 이 Head 동사 이 Made도 동사 이 Did도 가져가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대동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라는 표현. 그 다음에 Manufactured.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과거분사 형용사. 여기 Manufactured.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과거분사. 이 컴팔리즈 아까 얘기했던 그 비교하다. Compare의 명사 형태야.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접속사 That이 뒤에 완전한 절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용적인 거 한번 가보도록 하면은 그 다음이 첫 번째 내용. 이거 하나 정도 가져가자. 많을 필요 없잖아. 여기서 이 문장 정도만 이해하면은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써달라고 그럴 테니까. 미리 라고 해놨어. 선사 시대에 석기가 인간으로부터 기안했다는 것의 증거. 그게 뭐야? 민족지압적? 의사성이라고. 편하고 막 이렇게 미리 찾아 놓으니까 바로 탁 켜지면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니면 너희들 핸드폰을 켜서 봐도 돼. 너희들 어차피 가주 있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봐.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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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